아아 부포키 아니 저기 구축이 두대가 있는데 거기 까이 님까지 그렇게 가면 뭐 요기 어쩌라는겨 요기서 안 들키면은 들어갈 곳은 하나밖에 없지 어 가자 에이 중앙에 아무도 없어 지금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온갖이 진 어둠 속을 그대와 손을 마주 잡고 안녕 언제까지라도 보량 험만으로 눈물이 나는걸요 빰밤밤 어어 부포킬 어어 부포킬 어어 으음 근데 왜 애들이 중앙을 비웠을까 그치 2킬째 야 도와줘 순양아 집탄은 다 거기서 거기야 짜오가 좀 더 좋을 뿐이지 앵간에선 다 거기서 거기여 아 이 짜오가 좀 비정상적으로 좋을 뿐 원깡이니 엥간아 순양하면 다 탄 뭉쳐 디져라 어려없는 찐따제끼 어려웠으면 저렇게 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뒤져야돼 권태기가 왔어요 난 권태기가 안와서 몰라 난 그게 와본적이 없어서 몰라 내가 뭐 딱히 어떻게 해줄말이 없어 와본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딱히 뭐 해줄말이 없어 그런게 와봤어야지 새끼 대가리 돌리네 다시 야 새끼야 나 탄종변경 찍은 남자야 어 어 뒤져 임마 이렇게 오면 맞춘기가 좀 그런데 아 맞춘기 가라네 피하기가 어어어 크라켄 아니 야 이게 왜 맞어 또 오레 다 빠졌지? 어뢰로 흥안자 어뢰로 망할지어다 아멘 ㅅㅂ 아 을 빼서 먹어 양심 돕고 짜버릴까보다 짜버릴까보다 난 손딱 난 쏘지도 않았는데 나를 쏘네 콩쿠르한테 백갔다가 뒤지겠지 아 여섯 발이 튕겼어 다쳐먹어라 다쳐먹어 예 다쳐먹어 아휴 씨 그거 주는게 그렇게 신냐 아휴 다쳐먹어라 다쳐먹어